안녕하세요. 오늘의 홈트레이닝 한번 해볼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신체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마스크를 끼고 헬스장도 가봤어요. 근데 격관유산소를 할 때나 좀 장기간 운동을 할 때는 마스크 때문에 운동에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집에서 요즘에 운동을 할 때 이런 티셔츠 입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 정도 핏도 문제가 그렇게 있는 건 알았는데 내가 운동을 할 때 땀이 흐르거나 아니면 운동 따라 하는데 저분이랑 나랑 똑같은지 잘 모르겠는 거야. 몸의 핏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꽤 괜찮은 운동복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운동복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냥 보셔도 조금 특이하죠. 기능성이에요. 실제로 근육을 좀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말만 코어 코어 하는데 사실 코어가 뭔지도 잘 못했고 운동하면서 등이 굽잖아요. 그걸 좀 많이 도와준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한번 입어보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짠! 입고 나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등 뒤가 보이나? 엄청 보이시나요? 엄청 붙어요. 그래서 등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펴져요. 저는 이렇게 딱 붙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할 때 훨씬 더 빛이 보이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평소에 사실 약간 등이 굽어있는데 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당겨져요. 그래서 몸의 긴장감을 계속 잡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땀 흘렸는데도 누가 하고 그렇게 답답하구나 이런 느낌도 없네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다른 게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입어보고 다른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이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제 친구가 이걸 입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한번 입어봤잖아요. 그럼 나 이거 샀어. 왜냐면 너무 핏이 예뻐요. 이거 티보다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운동복인데 이런 라인 나오기 쉽지 않을 듯 한데 불편한 거 없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도 확실히 등이 잡혀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신기하네. 자 이렇게 운동을 끝내봤습니다. 확실히 일반 운동복하고는 달라요.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지? 그 센터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할 때 선생님이 뒤에서 약간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끌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그냥 홀렁한 옷을 입거나 그냥 탑을 입고 운동을 했을 때랑은 확실히 잡아주고 세워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충분히 집에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사실 운동을 하면서 땀을 굉장히 흘렸어요. 근데 이거 다시 설치하는 동안에 흡수가 엄청 빠르네요. 일하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흰색을 피게 했는데요. 검정색도 있어요. 근데 막 화려하게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운동복으로서 심플한데 포인트를 이렇게 또 색상으로 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민소매, 반팔, 긴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절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초이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저처럼 이렇게 일하다 한번 검색해보셔서 만족스러운 홈트레이닝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